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지사지를 단순한 생각이나 말로 하는게 아니라 진짜 온몸으로 겪고 있다는 시누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어머나 세상이 아니 이게 다 뭐냐 완전 개지같은 우리 시누이가 결혼을 했는데 어쩌면 만나도 딱 지같은 시누이를 만났어요. 지금 지 엄마랑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꼬시다 이 년아. 원제 본인과 똑같은 시누이를 만난 우리 시누이 제목 그대로 이건 시누이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먼저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저희 남편의 집안 형편 그러니까 시댁이죠. 여기가 많이 어렵다는걸 이미 다 알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두 사람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면서 나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사실 시댁이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다는걸 알고 처음엔 당황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걸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집안일에 큰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에 반찬 같은건 늘 사 먹고 가끔 도우미 이모를 불러서 집안 대청소 등 여러가지 집안일을 해결하곤 하죠. 근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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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뜩이나 싫고 또 잘 못하는걸 게다가 밖에서 일까지 하면서 이걸 다같이 할 엄두가 나지는 않더라구요.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좀 쓰더라도 쉬는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겁니다. 물론 이건 저희 남편도 100%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시댁에 있는 제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결혼을 한 뒤부터는 주문한 음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 비록 가진 건 없는 분들이지만 마음만큼은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해서 시집살이라고 할 만한 거 하나 없이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저희 시누이가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틱틱거리는 거예요. 마치 일부러 그 집을 잡아서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이걸 본 시부모님이나 저희 남편이 말리긴 해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차단이 되거나 막 적극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내가 왜 이런 거지같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시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일절 완전히 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정말 눈물이 쏙 빠지게 혼쭐이 나더군요. 솔직히 제가 한 행동이 유치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마음을 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희 시누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친정에 와서 자기 시누이 욕을 하며 울어요 얘가. 나이도 어린 년이 진짜 별거지같은 게 걸렸어 이딴 소리를 하는데 아니, 이건 뭐야? 혹시 본인 이야기하는 건가? 끌끌 여하튼 딸내미의 울음에 마음이 약한 우리 시어머니는 옆에서 같이 눈물 바람이고 오빠인 저희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집을 온 지 아직 얼마 안 됐을 때 시누이가 과일이 먹고 싶다 이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걸 보고 어린 년이 까부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이 그대로 당하니까 그건 또 억울한가 봅니다. 나보고 과일을 깎으래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그런 행동을 돌아볼 위인은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 동생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진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는지 집에 와서 저한테 민망하다고 미안하다며 또 사과를 합니다. 뭐 저희 남편이 이러니까 저는 시누이를 딱히 욕할 것도 없고 또 앞으로의 상황도 뻔하잖아요. 그래서 뭐 팝콘이나 씹으면서 구경이나 하려고요. 아니 근데 웃겨. 어쩌면 걸려도 이렇게 지랑 똑같은 게 걸렸을까요? 어우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상쾌한지 모르겠습니다. 끌 끌 끌 끌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맞아요. 지가 진상 떨었던 거 진상들은 전혀 기억 못해요. 아니면 지가 한 짓은 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거나. 여하튼 시누이가 그렇게 또 난리를 칠 때마다 웃으면서 팩폭 날려줘요. 너도 그랬잖아. 기억 안 나냐? 이래야 아가리를 다물지. 2번 인과응보, 사필귀정, 지팔직권, 시공창, 자진입수. 3번 근데 솔직히 여기 판에 있는 시누이랑 올캐들 다들 자기는 진짜 개념 있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과연 그럴까? 끌 끌 4번 10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 시가가 되게 없는 집이었고 자격지심도 오지게 심했어요. 또 그럴 와중에 시자갑질에 부심은 또 부리고 싶고 결혼식장 정하는 걸로 태클 오지게 걸어가지고 결국 제 성에 하나도 안 차는 결혼식을 해야 했었는데요. 바로 작년이죠. 저희 시누이가 결혼식 후 바로 저한테 와서 사과를 했어요. 언니, 그땐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지가 결혼이라는 걸 해보니까 자기랑 자기 엄마 아니 그냥 집안 전체가 얼마나 거지같은 개 진상이었는지 그걸 알게 된 거죠. 거울 치료 뭐 시가랑은 대면대면 지내고 그 집 식구들도 마찬가지 저한테 찍소리 못하고 그래서 안 챙겨도 되니까 마음은 편해요. 5번 뭐? 어머 울었다고? 얼씨구 거울 치료 오지게 당하고 있는 중인가 보네 깔깔깔깔 6번 우리 시누이도 그래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커피를 달라니 어쩌니 하다가 운 좋게 시누이가 없는 집에 시집을 가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신에 홀씨모가 완전 초대 진상이야. 화장실도 마음 편히 못 간다고 개 징진대더라고. 아이고 꼬셔라. 끌 끌 끌 끌 끌.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저희 시누이 덕분에 속이 너무 시원해요. 4살 차인 남편과 결혼한지 이제 15년이 좀 넘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손아래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시누이 같은 경우 남편 나이 20대 중반일 때 돌아가셨대요. 듣기로 암으로 많은 고생을 하다 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후에 남편을 만나서 어머님 당신 얼굴을 모릅니다. 뭐 사진으로만 봤죠. 지금부터가 본문이에요. 남편과 저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식성도 당연히 많이 다릅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제 고향 근처 지역인데 일단 저희 남편은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지만 저는 비린 걸 싫어해요. 그리고 저희 남편 지금은 물론이고 저랑 연애할 때부터 우리 엄마가 해줬던 삼계탕이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어머님의 음식을 그리워하며 다시 먹고 싶다 이런 말을 자주 하긴 했습니다. 저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음식들은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그도 아니면 사람들 저희 엄마나 물어봐가며 한 번씩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안타까워서요. 특히 저희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고 고향에 계시니까 이런 남편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그리우면 저럴까. 하지만 가끔 제가 도전조차 힘든 음식들을 말하기도 하고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 이런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질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뭔가 꼽주는 느낌 있죠. 비교하는 느낌. 기껏 만들어줬더니 아 이게 아닌데 우리 엄만 이게 아니었어. 이런 거요. 남편 말만 들어보면 늘 그래요.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 그냥 뭐랄까. 마치 천하제일 요리사 같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시누이랑 만난 자리에서 저희 남편이 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게 먹고 싶다. 아무도 그 맛 흉내를 못 내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 혼자 아련해지고 있는데 이때 시누이가 오빠 정신 좀 차려. 아니 미화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우리 엄마 음식 그렇게 막 잘하는 거 아니었어. 뭔 소리야. 아니 아빠도 안 하는 소리를 왜 그렇게 많이 하냐. 그리고 오빠는 엄마 살아있을 때 맛없다고 한 적 많잖아. 그러면서 나랑 새언니 앞에서 이러면 안 쪽팔리냐. 막 이렇게 다다다다 대놓고 꼽사리를 주는데 남편은 쪽팔린 건지 뭔지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시누이도 그동안 오지게 질린 거야. 벼르고 있었나 봅니다. 사실 시아버지와 시누이 모두 시자질 하나도 안 하고 특히 시누이는 정말 친하게 잘 지내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커트할 수 없는 부분을 본인이 대신 딱딱 잘라주니까 아우 너무 좋아. 언니 저런 멍청이 오빠 언니한테 넘겨 미안해요. 뭐 이런 말을 해주기도 하고 여하튼 남편의 그 어머니 음식 타령 때문에 속이 터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렇게 시누이 덕분에 살다를 왕창 마신 느낌이에요. 댓글 1번 아이고 그 남편놈 음식을 만드는 소원은 없고 처먹는 아가리만 있나보니 근데 그걸 또 말할 때마다 맞춰주는 쓴이도 신기해요. 쓴이 엄마 언젠가 돌아가시고 그 추억에 음식 말한다고 님 남편이 그거 해줄 것 같아요? 쓴이가 해먹게 될 거야. 왜 쓴이는 엄마가 돼주려고 합니까? 지가 처먹고 싶으면 지가 직접 해먹으면 될 일이지. 아니 뭐 엄마 이름 고아야 뭐야. 2번 다음부터는 아 그래? 나는 그 맛이 어떤지 모르니까 당신이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봐. 나도 그 맛 좀 보게. 진짜 궁금하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맛이 좋았으면 그래? 뭐 그래도 많이 먹어본 당신이 좀 해줄 수 있겠지? 이렇게요. 3번 저런 남자입니다. 솔직히 저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남자인 자기가 해먹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는 그러니까 아마도 꽁꽁꽁 사나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쓴이는 그냥 그 영역을 깨주기만 하면 돼요. 그 껍데기를 깨주고 나면 아 이게 보니까 내가 해도 되는 거였네. 아니 엄마는 왜 나한테 버켓도 못 들어오게 한 거요? 아 진짜 모르겠네. 호호 이거 봐라 생각보다 재밌네. 끌 끌 끌 궁극의 맛에서 이제 단 5미터 거리까지 도달을 했어. 끌 끌 이렇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내가 그랬으니까. 내렸으니 헐 혹시나 싶어 지역 얘기는 일부러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아셨대요? 맞아요 저희 남편 공공공에서도 완전 시골 출신 사람입니다. 끌 끌 끌 4번 보통 그런 경우 직접 해주기보다는 그런 음식을 파는 식당을 찾아서 먹으러 가죠. 굳이 이렇게 손으로 다 해줘 놓고 뒤에서 푸념하지 마시고 그냥 검색을 해요. 님도 좀 답답해서 그래 내가. 드디어 쓰니 그게요 남편이 말하는 그 음식들이 진짜 식당에서는 거의 안 파는 것들이에요. 저도 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똑같은 음식도 어머님이 했던 레시피를 찾아내든지 근데 이 인간 지 손으로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아 엄마가 해준 그게 먹고 싶다. 당신이 한 건 말이야. 그 맛이 안 나. 이러니까 짜증이 났던 거죠. 5번 만약 다음에 또 그러면 나는 먹어보지도 못한 느그 엄마 음식 M은 나한테 찾지 말고 그 맛 기억하고 있는 네가 직접 만들어 쳐먹어라. 이렇게 말하세요. 입 없어요? 아니 그딴 걸 왜 참고 계속 해주는 거야. 여하튼 그래. 늙거나 젊으나 왜 지 엄마 음식을 마누라한테 찾고도 지랄이야. 내딜걸. 맞아. 바로 이게 진리죠. 전에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 피워 잡채를 계속 못 입고 엄청난 시행착오 끝에 그 비법을 찾아내더라고. 지가 먹어봤으면 그 맛도 따라할 줄 알아야지. 네 됐으니. 결혼 초에 저는 겪어보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구 부재죠. 거기다 착한 아내 병까지 있었는지 이런 남편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저도 야 나 그 음식들 들어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어. 잘 알고 있는 네가 해먹어라. 이럽니다. 6번 다른 거 다 떠나 시누이가 내 편이라는 게 너무 부러워요. 7번 끌끌 그거 다 100% 미혼이다. 엄마가 아니라 미혼이 마술 내준 거요. 속눈썹 치고 미혼 팍팍 넣어봐요. 그럼 와 그래 바로 이거야. 아니 여보 몸에 우리 엄마가 빙의했나? 이제랄 합니다. 8번 이게 뭐가 사이다야. 장난해? 등신처럼 이용만 당했구만.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면 나이 어린 시누이가 대신 나섰을까? 아이고 쪽팔려.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특히 엄마가 돌아가시면 옛날에 엄마가 해줬던 음식 많이 그리워집니다.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사실 저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 다른 음식이야 세상에 맛있는 게 많으니까 다 커버가 돼요.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은 저희 아내도 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 다 똑같아. 한 가지 물김치가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보리밥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장류나 김치 물김치 이런 거 정말 잘하셨거든요. 저한테 배우라 그러더라고 너도 이거 배워라 이렇게 배우긴 배웠는데 대충 어떻게 하다가 다 까먹었죠. 벌써 십 수년 그 맛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나름대로 해보는데 기억을 막 더듬어 가는데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녹화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